윤여정 선배님과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제작부교회를 함께하기 위해서 대인抓住稻草의野獸们 13일 舉辦制作发布회 장화超지제의 루짱老師 전혀 도러 쟌윗슨 자 두 분 그리고 잠깐만요 윤여정 선배님 본인입니까? 아니 난 이렇게 불러서 그런 거 아니 정우성 저 미안해요 정우성 씨는 정우성 좀 어려워가지고 정우성은 나랑 촬영을 안 했어요 방금 봤잖아요 저희가 영상을 아 영상 보고 그러는 거야? 아 콩이야 또 윤여정 선생님 쪽으로 지금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러는 거 같아요 감독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럴까요? 저분은 다 봤으니까 감독님이 사실은 지금 윤여정 선생님이 지목하셨거든요 아 진짜? 네 내가 무서웠어 그러지 마요 왜냐면 정말 죄송한데 제가 나이는 많아요 근데 나이 많을수록 연기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이만 많지 신인이 진짜 잘할 때 있거든요 그 생생한 그 느낌 그건 난 없어졌죠 난 진짜 우성이 말맞다는 딜레마와 싸우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데뷔 초기 때부터 잔도연씨가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한 어떻게 보면 동료 친구처럼 느꼈는데 각자 활동을 하다보니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런 거리감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현장에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도연씨가 아 나 너무 어색했어 이러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어색함도 연이가 일부로 만들어내네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지금도 약간 허당미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많은 연기派 다가가 완전 시필칸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